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호주 출장 당시에 이 후보가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수행비서 김진욱도 모습이 보여 담겼습니다. 김유룩 씨. 김 씨는 과거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해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폭 집단폭행과 관련된 인물을 지금 호주 출장의 공무원 신분으로 동행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폭 43명을 동원해서 난투극을 벌였는데 성남시에서 경기도 그리고 캠프까지 8년 동안 이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사진에 모자이크를 해놔서 어떤 인물인지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1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11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멤버들을 여기에 기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방문단 구성. 방문단 성남시에서 만들었던 방문단 구성에 보면 여기에 행조관 6번의 주무관 여기 보면 맨 위에는 성남시 대표단이었고 1번이 시장 이재명 이렇고 2번 3번 호는데 6번의 행정지원관 주무관 김진욱 돼 있습니다. 김진욱. 여기가 과거에 조폭 활동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지금 10번 11번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11번이 성남도시공사 처장 김문기 돼 있습니다. 차장으로 돼 있군요. 김문기.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지원과 주무관이라고 하는 김진욱을 데리고 갔다. 이건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조폭 출신자를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 출장까지 데리고 갔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기인 시의원이 폭로한 사진에는 또 들어있습니다. 한 장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동규를 포함한 11명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이재명은 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포즈를 취했고 다른 한 장은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유동규와 그리고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놓고 몰랐다 하는 겁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옆에 서 있는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당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초가이익 환수 조항 그 조항을 삭제했다는 실무진입니다. 실무진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다가 비극적인 희생을 당했던 인물인데 그 팀과 함께 가서 설마 골프도 치러놓고 몰랐던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쓴 모자에 골프장에서 쓰는 도구인 볼 마크가 꽂혀있다는 이유입니다. 복장도 골프장 복장을 하고 가서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램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철 같은 건데 그걸 시찰하러 간다고 해놨고 골프도 치고 관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수행비서였던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김진욱은 당시 성남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주무관 신분으로 동행을 했는데 옆자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는 지금 유동규고 바로 옆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진욱 조폭 출신의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진욱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수행비서로 활동했는데 김진욱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청지사실 의전비서로 채용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사표를 내고 이재명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8년 동안 이재명을 수행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욱은 2007년 9월 달에 무허가 경기업체의 특별경호단 이름이 특별경호단입니다. 이 특별경호단이 성남지역폭력조정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서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 보안용력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용력 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가담을 했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건물 철문을 부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보안용력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김진욱은 2009년 3월 달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같은 해 7월 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측은 김진욱과 관련된 폭력행위에 가담은 안 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하는 취지로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가담을 안 했는데 현장에 있었다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장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이게 보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집단, 흉기,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도 틀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김진욱 씨가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돕느냐 하는 뉴이델리 보도의 질문에 대해서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옆에 조금씩 다녔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옆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20일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개발 확보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분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존재 자체도. 그런데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과 9박 10일 해외 출장을 같이 가고 또 해외 출장 가서 직접 옆에서 수행을 한 트램을 탈 때는 바로 이재명 뒤에서 안내하고 수행을 한 인물인데 몰랐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은혜 의원도 논평에서 귀를 의심했다.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함께 토론하는 토론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같이 많이 했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말이 없다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에 불과하다. 척건들의 구속과 잇따른 희생의 앞에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은 비정함과 뻔뻔함 그 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는 나 이재명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몸통은 멀쩡한 채 깃털들만 비극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진실규명은 특검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서 이 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처벌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